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오빠, 군대가 좀 변하면 안 돼? 나설 때 가슴속엔 무... 야, 김성희! 내가 아니면 누가 이루냐? 남북으로 끊어진 결의의 빛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수호천사라고? 이 하늘을 위해 너와 내가 만찬... 아니, 제가요, 저기... 아니, 저기... 제가요, 저기... 수호천사거든요. 수호천사인데... 난 수호천사인데... 난 수호천사인데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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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